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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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블리입니다. 오늘은 고등어 김치찜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같이 먹을건요. 김, 계란, 옛날 분홍소시지, 쌈채소, 음료로는 초록매실 준비해보았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 맛있겠다 그냥 밥을 불러버린 밥을 씻고jak 부추 품질 알. 밥은 먹은 게 cuando 물이 안쎄고 같이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mais 김치찜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진짜 맛있어요! 먹을때마다 엄지초뼛 좀 더 맛있네요 우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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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죠? 와우 그 맛은 아이쿠 그 맛은 아이쿠 와우 그 맛은 맛있죠? 와우 와우 아이쿠 찰칵 얼려서 그냥 식감이 정말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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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뭐 다 아는 맛이죠? 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또 통조림인데 뼈 이런거 겁내시는 우리들 있잖아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냥 녹아버려요 뼈채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시죠 통조림 뼈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입안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생선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배추에 배추를 또 올려서 식감잔치 이렇게 와.. 와.. 조합 좋다 제가 팽이버섯이랑 김치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어우 조합 좋은데요? 맛있어 너무 맛있지 뭐 무슨 말이 필요해 잘 먹으면 밥을 먹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더 잘 먹어야 해요 그래서 잘 먹어야Luc 완전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부드럽고 끝까지 맛있는 역시 한식이다 음식은 왜 그 순간 먹는 게 가장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야 오늘 고등어 김치찜 진짜 맛있네요 고등어 캔이랑 김치만 있으면 또 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블링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Let's get it Bye bye